자 여러분 반갑습니다. 저 고종훈 선생님입니다. 자 지금부터 이제 수능도 얼마 안 남았는데 동아시아사 9월 모평 같이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단원 간 비중을 보면 지금까지 하고 거의 비슷합니다. 그래서 1단원과 6단원을 합치면 4문제 나머지 중단원은 4문제씩 나왔습니다.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에 9월 모평이 저는 좀 어려웠다고 봅니다. 아마 고3들은 재수생들은 괜찮은데 이 고3들은 상당히 좀 체감적으로 좀 어려웠을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이걸로 만점 나오는 사람들은 좀 많지 않지 않았을까. 그러면 제가 이제 수능 문제를 다 말씀드리기보다는 지금 여기 보면 정답률이 좀 특별히 낮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. 정답률이 70% 이하인 문제가 지금 2, 4, 6, 8, 10 자 이게 10문제가 이제 정답률이 70% 안 된다는 얘기는 이게 체감적으로 이게 절대 쉽지 않았던 거거든요. 그래서 아마도 47점, 46점, 45점 사실 45점 정도만 받아도 잘 받은 걸 거예요. 이게 제가 1등급 컷을 보니까 좀 꽤 높게 나왔던데 이 정도면 아마 46점 잘해야 한 45점, 6점에서 1등급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객관적으로 문제가 좀 쉽지 않았다. 특히 이제 정답률이 말해주지만 제가 봤을 때 제일 어려웠던 문제는 19번 문제가 맞아요. 19번 문제는 이건 진짜 킬러 문제가 맞습니다. 이건 약간 좀 머리를 좀 돌려야 되는 문제죠. 그냥 풀면 이 문제 안 풀립니다. 자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제 같이 보시는데요. 뭐 1번하고 2번 문제는 뭐 그다지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.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사실 제가 그냥 스킵을 해도 될 것 같아요. 자 3번 문제 저하고 이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. 3번 문제 정답률이 몇 프로가 나왔냐? 74%가 나왔어요. 제가 이 80% 이상의 정답률이 나온 문제는 설명을 안 하려고 합니다. 이건 뭐 다 맞췄다는 거 아닙니까? 자 봤더니가 뭐라고 돼 있냐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. 군, 국이라고 하는 지방 단위가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지금 아마도 이게 우리가 이제 군, 국, 리 이런 지방 단위는 고대 일본, 그 당시 이제 일본의 윤령 제도 할 때 그 지방 행정 단위가 바로 군, 국, 리 이러지 않겠습니까? 그 다음에 이제 그리고 형부성이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. 뭐 당나라 같으면 형부라고 했을 거 아닙니까? 그런데 이제 형부성이라고 했습니다. 자 그러니까 아마도 맨 마지막에 또 강력한 힌트가 하나 있죠. 뭐라고 돼 있습니까? 태정관이라고 돼 있습니다. 태정관. 여기서 이제 힌트는 가장 강력한 힌트는 태정관이죠. 그럼 이제 태정관이 나왔으니까 이제 고대 1번이 되겠습니다. 그렇죠? 쉽게 정답이 2번이 나오고요.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이게 정답이 안 나오는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? 아마 좀 공부가 좀 부족한 분들이겠죠. 자 그 다음에 4번은 이거는 뭡니까? 음 그렇죠. 이거는 이제 4세기, 4세기, 5세기 무렵에 어떤 그 한족의 강남 이주 이거와 관련된 것이죠. 그래서 이제 쉽게 정답이 5번이 나오고요. 5번이 나오는데요. 그러면 이제 내의 강남 이주